그것도 또 우리가 재현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. 자, 여기. 벌써 재현을? 아, 이제 시작했네. 아니, 선배님 지금 현재. 아, 벌써 재현을? 이거 재현을요? 이야, 시작됐다, 시작됐어. 첫 번째 미션, 골덜리 드리버. 이야, 이 역할을 처음에 부르는데. 나왔어! 뭐야?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저쪽으로, 저쪽으로. 와, 재현.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보내겠어. 지금 조혜련 사관학교에 여러분은 입사하십시오. 그렇지요. 살짝 지쳐보고 있나요? 아닙니다, 이제 시작하지. 이야, 동민이 형이 왜 안 하셨는지 알 것 같아. 시작부터 이러니까. 아니, 지금 양쪽 왼쪽이 있고, 오른쪽은 어디에서부터 갈까요? 왼쪽은 기다려줘야 돼. 인생극장 존입니다. 왜 오른쪽 왼쪽이 되지? 자, 왼쪽 안 보고, 오른쪽. 자, 한 번 뜨시죠. 으악! 야, 저거 뭐야? 와. 괜찮지? 와. 와, 진짜 넓다. 현관동 금액. 진짜 넓다. 아니, 근데 거실이 진짜 넓네요. 이게 발코니를 확장한 겁니다. 아. 이거를 리모델라고 싹 터버려 확장했죠.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면서 이렇게 조경을 원했거든요. 너무 파릇파릇. 그러니까. 자연 친환적이잖아요.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별래체육공육원이 바로 저기에. 바로 저기에. 그리고 이 바닥, 바닥. 이게 헤링본. 아, 그치. 바닥도 너무 이쁘죠. 통일감 있게 좀 헤링본으로 돼 있으니까 좀 더 넓어 보이고요. 두 분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내셨어요. 바닥이 상당히 예쁘죠? 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집의 이름이 있습니다. 아, 이 집의 이름 중요하죠. It's all right. It's all right. 우드 집으로 가자. 잠시만요. 아, 이 집으로. 잠깐만. 잠깐만, 이거 무슨 노래예요? 잠깐만. 이거 진짜 중독성 넘쳐요. 허황 들어도 돼요. 무슨 타형이에요? 왜요? 아니, 아니. 들었어요. 안에 까라보죠. 안에 까라보죠.